세종시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진무실을 위한 예산을 포함해 내년도 정부 예산 1조 3천여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.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 가운데 세종시 관련 예산은 488억 원 증가한 1조 3천 874억 원으로 세종시 출범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. 특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부지 매입비 350억 원과 대통령 제2진무실 건립비 3억 원 등은 주요 사업 예산이 포함됐습니다.